짜무쇼. 과일. 과일이요. 짜무쇼. 레몬. 봐봐 봐봐. 아이고 아이고 싶네.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다. 힘들다.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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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말로. 아이고 땡땡하다. 아우 땡땡하다. 진짜 땡땡하다. 아 네 개. 네 개 맞췄어요 네 개. 박정현. 시작. 빨리. 어 가을에. 이건 며느리도 안 좋아. 전어. 그렇죠. 막 좀 뭐라 해야 되지. 느끼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. 그 뭐야 그 뱀 종류인데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지. 에이 누구렁이. 그렇죠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어 이게 뭐야. 빨리 빨리 해봐. 모르는 통과 약간 모르는 통과. 아 1 2 3 4. 그렇지. 그 다음에. 그리고 밤인데 이렇게 겨울에 먹는. 밤인데 겨울. 몰라 통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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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4군자가 뭐죠. 4군자가 뭐야. 그 뭐야. 4대 비극. 4대 비극. 그렇죠. 그렇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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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할 수 있어. 어 지금 어이 시그시그 들어간다. 아실 수 뭐. 역팔고 하는 사람들. 박선희. 그렇지. 그 뭐야 땡땡땡 지반이라고 막 하잖아. 대게 막. 홍가루.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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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 이거 저 마시는 건데. 어. 얼마 전에 영화에서 저거 너무 선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시는 거. 헛깨수. 헛금. 헛깨. 차. 아이씨. 헛깨나무. 그렇지. 한번 빨리. 자 오래 사시라고 어른들한테. 장수. 아니. 만수무강. 그렇지.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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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. 여기 가만히 있겠어. 무건수에. 뜨는 거. 공중부양. 그렇지. 자 그 다음에. 남자도. 남자도 있는. 여왕국 자. 여왕국 자. 여왕국 자. 여왕국 자. 아 잠시만. 매넌국 자. 매넌국 자.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. 메와난초. 아 저거. 메와난초. 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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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화 대나무가 뭐냐 이렇게 해서 내가 4군 자라고. 알어. 알어. 당규 선전. 아싸. 아 그거야 아까 얘가. 아 진짜 안 돼. 자 다음 누구입니까? 박현동. 전동 화이팅. 가겠습니다. 시작. 사탕 같은 건데 쫀드쫀드 씹어먹어 달달해 곰 모양도 있고 지렁이 모양도 있어 한도 좋아하는 거 쯔리 우리가 언제 원래 달팽이 찾다가 뭐를 찾았어? 어, 뭐 찾았더라? 우리 집 앞에 지렁이 지렁이 11 더하기 4는 15 빨리 빨리 막 여기 피가 안에 들어있어 살 안에 살 안에 막 어른들 손에 막 이게 보여 핏줄 핏줄 뽀뽀 몰라 통과 통과 아, 이거 골뚝을 통과하는군요 아, 1층에 아파트 있는 거 뭐지? 아저씨들 있는지? 이거 뭐라 그래 우리 집 들어갈 때 1층에 아저씨 있는 데가 뭐라 그래 정비실? 그렇죠 어, 네모 말고 동그림이 말고 세모 그렇죠 동그림이? 오케이 잘하네 어, 뭐 고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뭐지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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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, 안타깝습니다 아, 안타깝습니다 시간 안 다 돼가고 갈 줄은 물고 어, 막 미끄럼틀 타고 어, 계단을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는데 준비 무리타 아, 동시에 오셨습니다 여덟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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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동시에 갖다 댔어요 자 이가유 예 여덟개 여덟개요 여덟개로 날려버릴게요 그래도 골라야 돼 1위 후보 자, 가겠습니다 시작 아, 너 이렇게 살 뺀다고 집에서 뭐 하지? 콜라오프? 여덟개 몸 유연하게 하는 거 요가 아, 엄마 이렇게 꽃 모양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렇게 옛날 전통 과자 같은 거 화과자? 아플 때 먹는 거 약? 어, 그거 뒤에 뭐 약과 어 너무 좋은 걸 하면 되잖아 아, 이게 꿀의 종류인데 무슨 꿀? 꽃 이름이 안 돼 아카시아? 맞아요 대박